첫 데이트 때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 또 입으면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우리 중년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연애 감각, 연애 세포를 오랜만에 일깨워서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할 때 뭘 입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을 찾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첫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이 사람과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나 없나를 시험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도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여자로 보여야 되고 그 남자도 역시 나에게 믿음을 주는 괜찮은 남자로 보여질 수 있는지 그거를 서로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하기까지 분명히 썸 단계를 거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첫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고 나가면 호감을 주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절대로 과한 노출이 있는 옷은 입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슴골이 너무 파인 옷 또는 보기에 위태위태한 짧은 옷 이렇게 남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복장은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그 여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노출이 과한 옷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너무 여자가 노출이 심하면 그 여자에게 우아함 고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일단 이 여자를 좀 쉽게 생각하고 이 여자와 어떻게 다른 길로 재미를 볼까 짧게 사귀어 볼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첫 데이트에서는 노출된 옷은 입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청바지 티셔츠 이렇게 너무 캐주얼한 옷입니다. 물론 20대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40 넘어서 50, 60이 됐는데 그렇게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첫 데이트를 한다면 그거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니다 라는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감정을 키우냐 마냐를 서로 살펴보는 시간인데 그 첫 만남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만나러 나온지는 내 옷차림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투마치 캐주얼한 찢어진 청바지 너무 편안한 티셔츠 운동화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피해야 될 옷은 남성스러워 보이는 옷이에요. 예를 들면 레더 자켓, 오토바이 탈 때 입을 만한 그런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을 연상시키는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아빠 거 입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오버 자켓 또는 뭐 배기 팬츠,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더 많이 보이는 남자로 느껴지는 그런 패션은 남자들에게 호감을 받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은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패션, 유행 다 좋지만 첫 데이트 때는 좀 더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높은 하이힐은 첫 데이트 때 좋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본인도 부담스럽고 보는 상대도 부담스럽습니다. 20대 같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중년에 누굴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었다? 힘듭니다. 보는 사람도. 그래서 약간 굽이 있는 그 정도 힐. 그리고 또 하이힐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되는 것도 불편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데이트 때는 높은 하이힐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하게 패셔너블한 옷입니다. 예를 들자면 치렁치렁한 밍크코트를 입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반짝이가 많이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나간다면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같이 앉아있는 남자도 이 여자는 왠지 자기 멋을 부리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부담 없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너무 과도한 의상은 피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치스러워 보이는 옷입니다.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여자가 치장을 했다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여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을까? 오로지 자기를 치장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여자로 보이고요. 또 남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돈이 많아도 사치스러워 보이는 여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부터 너무 로고가 제대로 보이는 그런 명품백을 들고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로고가 잘 안 보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좀 수수해 보이는 그러한 옷차림을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무 과한 화장과 향수입니다. 적당히 남자들이 봤을 때 수수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화장과 살짝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정도의 향수. 그러니까 좋겠죠. 근데 어떤 여성분들은 정말 화장을 너무너무 두껍게 하고 색조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도대체 저 여자의 진짜 맨얼굴은 어떨까 상상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너무 진한 화장 그리고 너무 진한 향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데이트 때는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자들은 이흥주점 이런 데 가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오히려 내 미래를 생각하는 여자를 만날 때 수수하고 단아하고 우아한 여자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통짜의 옷을 입으시는 걸 저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그런 여성만의 실루엣이 있어요. 이 실루엣이 잘 돋보이는 옷을 입으셔야지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가슴인지 어디가 엉덩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통짜 옷을 입으시는 건 절대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도 좋지만 적당히 여자로서의 그런 몸매가 살릴 수 있는 약간의 실루엣이 있는 그런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덟 가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하고 나가야 남자의 호감을 얻고 또 매력적인 여자로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옷을 입으시면 좋아요. 데이트 때 남자들이 가장 여자들에게서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 여자가 여성스러운가 그걸 가장 많이 보겠죠. 일단은 옷차림이 여성스러워야 행동도 여성스러운 행동이 나오고요. 또 말도 여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원래 씩씩하게 살아왔고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데이트 시청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 때는 저는 좀 여성스러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성만의 극대화된 매력을 첫 데이트 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지보다는 스커트가 좋겠고 티셔츠보다는 블라우스가 좋겠죠. 저는 첫 데이트 때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피스는 상아이를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또 격식을 갖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원피스 중에서도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컬러의 원피스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줄러리, 이어링이나 목걸이, 반지라든지 약간의 줄러리를 좀 착용해서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줄러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인티 슈즈라고 해서 약간 앞이 뾰족한 구두가 여성스러워 보입니다. 몽뚝한 슈즈보다는 앞이 뾰족한 구두 높지는 않아도 섹시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첫 데이트 때 좋은 컬러를 하나 고른다면 저는 레드를 강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레드를 입었는데요. 빨간색은 여자의 얼굴을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면서 피부도 깨끗해 보이고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열정적인 컬러 빨간색 첫 데이트 때 입고 나가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스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스커트보다 바지가 더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핏감이 좋은 약간 정장 바지 같은 그런 바지도 좋습니다. 거기에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디건이나 자켓, 트렌치코트 같은 거 이런 걸 입으셔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움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데이트에서 내 외모, 특히 내 옷차림, 내 패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아유 아니야 오늘은 시간 낭비였어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나가는 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늘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 또 좋은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매력을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패션, 그 다음에 헤어, 구두, 화장,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반드시 내 외모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모가 아니라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진 여성으로 보임으로서 좀 더 여자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절대 편한 옷 그리고 신경 안 쓴 옷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